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의 여러분들 그냥 반성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아마 계획 챙겨 다 나갔으니까 잘 살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 선택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0년대에 삼성전자의 수뇌부들이 HBM 미래를 여러분 어둡게 보고 포기한 겁니다. 팀을 해체해버린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요인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생산 공정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방식과 삼성전자 방식이 완전히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수율을 높일 수 있는 SK하이닉스 방식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축적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1년 이상 객차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또 그제 한 며칠 사이에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방송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로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긴 걸 보게 되면 한 번 참조할 만큼 굉장히 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다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엔지니어 계통에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손, 손, 원수라는 분이 이 주 52시간 제도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 의견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제 SK하이닉스의 사장단 인사를 보니까 전부 다 이공계로 다 바꿔버렸더구먼요. 사장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전부 다 이공계로. 결국 회장이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파워라는 것이 적재적소의 사장을 누구를 박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요. 회장이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물건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을 잘 여러분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엔지니어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몰릴 때는 12시간, 24시간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마 오나 같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을 갖춘 엔지니어가 기업을 떠나게 되면 껍데기들만 남게 됩니다. 엔지니어가 떠나면 껍데기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와해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가는 저의 방송을 보고 이렇게 현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남긴 겁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들 모두 감옥에 잡아넣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거죠. 결국은 허성군이 말씀처럼 최태훈 회장이 뭡니까 이혼 때문에 욕을 퍼먹었지만 사람을 잘 쓴 것도 회사를 잘 운영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숨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hbm 대전에서 이긴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분은 엔지니어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간에 비해서 d램이 이렇게 적청 쌓아올리게 되면 두뇌에서 발열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나 여러분들 hbm나 똑같이 열이 생깁니다. 선폭은 좁고 선폭은 좁은데 좁은 선폭에다가 뭡니까 d램을 적청했으니까 당연히 뭐죠 열이 나겠죠. 그 열을 어떻게 잘 처리하냐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이 1년 이상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에다가 d램을 쌓아올리는데 당연히 열이 나죠. 발열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hbm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발열 문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소자기술 조립기술 그리고 선폭 접합 이게 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적청기술이란 것은 발열 열을 관리할 수 있냐 문제인데 그게 그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불량률 낮추고 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sk하이닉스가 이겼다는 것이고 거기서 1년 이상 격차가 나버린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삼성전자는 계속 이렇게 이름대로 보도자를 냈습니다. 언론 프레이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조만간에 우리가 다 따라잡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기술에 여러분들 전쟁에서 지버린 겁니다. 수율, 불량률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열을 못 잡은 불량률을 낮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열을 잡은 거고 삼성전자는 열을 못 잡은 겁니다. 생산 공정이 달라 가지고 열을 못 잡은 겁니다. 열을 못 잡았기 때문에 8단에서 12단 가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엔비디아 그걸 딱 체크해가 여러분들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5세대 제품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6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 언론사 여러분들 응했던 삼성전자 20년차 엔지니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가는데 5세대를 성공 못 시켰는데 삼성전자 6세대를 어떻게 성공시켜나 뻥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삼성전자 내부에 설계 파트하고 공정 파트가 서로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중에 무조건 설계 잘못이라고 우깁니다 공정상 문제는 본인들이 회피하기 위했습니다 공정 파트하고 설계 파트가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뭡니까 합심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서러움합니까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냥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제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 반도체 임원들에 관해 필드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액 연봉 할 말을 많지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원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지웠습니다 제조업을 제가 운영합니다 근무 시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납기 맞추려 철화를 했던데 이제 그때는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구축한 TSMC 공장은 한국에서 같은 공장을 만들려면 3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글 남기신 분 가운데 이분 이야기는 특별히 저는 15년차 삼성전자 엔지니어한테 들었습니다 공 박사님이 삼성전자를 흔히 괴뚫어 보시고 계시네요 추가로 직원이 열심히 기술한 것을 위에서 고가를 다 빼앗아갑니다 위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가 점수를 받습니다 가짜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모르긴 하더라도 심각하게 된 것이 이근혜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외부로 터지기 시작한 것뿐인데 내부는 공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썩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저 포함해서 정말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고 DS, DX 섹터 전부 안 좋은 말모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들 처리해야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실질을 이렇게 나오고 얼마나 심각한지 내부자가 솔직히 얘기하기 정말 힘듭니다 목숨 걸어야 할 각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공 박사님 방송을 시청하실 분들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약과할 겁니다 이미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블라인드 같은 데는 다 나왔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흔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제트 플리님은 제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남기시는데 삼성 임직원들 간에 내부 사내 정치가 거의 최종 단계에 도착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부사장 인사를 보고 저는 삼성 맛이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초님이 올해 됐습니다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내 정치가 여러분들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나가 확실히 뭡니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사내 정치가 여러분들 힘을 쓰는 거죠 한번 보도가 됐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내보낸 겁니다 전직 삼성 직원입니다 삼성의 언론 프레이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시기에 통착 1년 분석과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3년 전 퇴사하면서 느낀 부분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두운 기업입니다 저는 거의 2014년에 2015년 무렵에 이미 예견했고 2021년 어렵게 삼성을 나왔습니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시간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관료화된 조직이자 임원들은 단기 실적과 보신주에 빠져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위로부터 해야 되는데 이번 구조조정도 아래부터 아마 단행할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전 주식 보유하신 투자원들은 빠른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5만 전자 이야기하는데 많이 완화된 거고 저는 4만 원 데까지 쭉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과거의 노키아나 파나소닉 정도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현재 삼성에는 세계 1류 제품 라인업이 없습니다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업계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기술력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사장이 이야기할 바가 없고 그냥 실적 보면 기술력이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당신들이 실적이 없으니까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조직이 경직되어 제대로 된 발전을 막는다는 데 있고 기술력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활성화인데 활성이 강하고 창조적인 직원들이 넘쳐나면 기술 개발은 시간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삼성이 크고 바로 비결인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고 공무원화되어서 꼰대질을 하는 조직은 수명을 다한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용은 욕을 먹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중간층 이상을 날려버릴 혁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 삼성이 한국의 미래만큼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이러면 칼같이 뭡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저희 집 가전만 하더라도 오래전 10년 전부터 삼성은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밀레 발뮤다 다이슨 애플 품질과 디자인 사용자 페니스 등 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소비자로서 위기감을 그동안 느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분은 여러분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제가 회사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뿐만 아니라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명장치고 기술을 똑바로 가진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기능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치고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팀장 맡은 사람치고 70%는 근무 쓸 수가 뛰어납니다 뒤에서 한자리 하면서 건의를 발휘한 게 체질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탁기는 밀레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의 여러분들 카스코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삼성 LG가 아직은 굳건히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SK하이닉스와 성전보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를 폄하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이제 참 세상이 다 변하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잘 안 하면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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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